음악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산 분자의 문현진 연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8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제발 비싸게 안 샀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 자꾸 비싸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안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안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서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먼저 체크해보면요 시장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아래꼬리가 달리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아래꼬리가 달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뒷심이죠 뒤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조금 있다 뭔가 여기서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상승으로 조금 돌아서게 된다면 우리가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으로 생기는 상승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의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저야 물론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고 횡보하고 떨어지고 횡보하고 이걸 반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횡보하고 있는 과정에 나오는 상승일 뿐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어떤 누군가는 저 반등을 보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반등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반등을 보면서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지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약간의 반등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 사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등이 조금 이어지게 되었을 때 아마 더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홀딩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떨어지는 과정에 생기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하락이 이어질 거다 보니까 반등 시 매도 전략을 드리겠죠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래 꼬리가 좀 더 이어진다면 이렇게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면 상승세가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돌파할 것이다 3,500 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내일 음봉을 쭉 밀리게 된다면 역시 저점 테스트하러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900 포인트가 되겠죠 이 2,900 포인트를 무너뜨리느냐 반등을 여기서 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2,900이냐 3,050이냐 그 두 자리를 가지고 놓고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는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측만 해놓고 2,900 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 추가하락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과 그리고 3,050 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는 저기를 뚫고 올라가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예측을 해놓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가 좀 달려있다라는 점이 조금 눈에 띄죠 지난번에도 아래 꼬리가 좀 달리고는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음 날 바로 반등이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내일은 양봉일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상한가에는 일단은 4종목이나 들어가 있는데 세미시스코 진짜 세네요 근데 이제는 거의 끄트머리 온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거래량 대비 매수 잔량도 좀 약한 편이고 일단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올라올 만한 종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잡지 마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원종합개발 그리고 제일테크노스 웹스까지 조금 이렇게 우리 정책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같은 이런 기업들 조금 보여지고 뭐 지내어 이런 것들 해서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건 21종목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정책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자 일단 그런 상황에서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하필이면 그 종목들도 대부분 다 윤석열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져 있죠 그래서 윤석열 관련, 윤석열 후보 관련 인맥 관련주들은 좀 빠지게 되고요 정책 관련주들은 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정치 테마는 사실 잡으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급등락을 이렇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손들였더니 급등하고 또는 급등했다고 잡았더니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비율 비자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추면 올라갈 때 잘 팔고 내려갈 때 잘 사고 이걸 잘하면 수익이 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타이밍 한번 잘못 어긋나게 되면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 마치 우리 단체 줄넘기 할 때 줄넘기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 타이밍 맞춰서 잘 들어가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못 들어가면 줄에 두드려 맞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타이밍을 맞추면 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고 조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심하면 조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 애초에 안 들어가는 게 최고 좋다라고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볼 텐데 윤석열 후보 관련 정책 관련주가 많다라고 설명해드렸죠 일단 이거 신원종합개발입니다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개발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각이 좀 드나요 도시개발 그러면 재개발 그러면 우리 주택공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윤석열 후보도 말씀하시고 이재명 후보도 말씀하시는 약간의 그런 도시건축 재건축 사업에 좀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좋은가 이렇게까지 급등할 만큼 좋아진 거라든가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적이 그런데로 나오고는 있으나 좀 줄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이제 실적이 앞으로 더 나올 것인가 그걸 보장받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이제 시장이 정책 관련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엮이면서 올라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제일테크노스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올라갈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정책 테마라고 하는 것과 정치 테마는요 많이 올라가면 막 천 프로, 이천 프로도 올라가지만은 안 올라갔을 때는 정말 찔끔 올라가다가 바로 박살나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평균 낼 수도 없는 거고 뭔가 경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통계적인 부분도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는 내가 이번에 맞췄다 아싸리 하고 이렇게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좀 더 가져가도 될까 안 될까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닐까 만약에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정답이겠지만은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점 내가 모험을 걸었다라는 점을 조금 명심하시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지면은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죠 자 그리고 제일테크녹스입니다 제일테크녹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도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있는 기업이에요 뭐 일단 이거는 정책 관련주라기보다는 인맥 관련주죠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가지고 그런 관련주로 쏠러옵니다 그래서 같은 윤석열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올라오고 어떤 건 떨어지는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세력들도 이제 많이 팔아먹은 기업들은 떨어뜨리고 많이 팔아먹지 않은 기업은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약간 이 테마를 이용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잘못 물렸던 분들은 이런 걸 이용해서 탈출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승일 같은 경우도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이건주 사회의 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고 하네요 친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동문이라는 이유로 올라왔고요 품절주라서 올라오는 그런 영향도 있어가지고 좀 주식수가 좀 부족한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온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도 물려계셨던 분들이 탈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맞고 정치테마는 저는 안 하는 게 사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세미시스코 정말 강하게 올라가죠 역시나 뭐 MOU부터 해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오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올 만한 종목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역시 좀 이상급등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가진 종목이 이상급등하는 게 좋은 거지 저런 거 급등한다고 해서 따라 붙는 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내 거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아쉬울 필요도 없고 미련 가질 필요도 없고 전혀 뭐 그런 게 없다 뭐 배 아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버리면 된다 전혀 신경 쓰자 쓰지 말자 세미시스코라는 기업은 이제 머릿속에서 그냥 삭제시켜버리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이건 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면 거래 정지 또는 상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웹스입니다 웹스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원종합개발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뭐 비슷한 업황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급등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정책관련주죠 윤석열 정책주로 편입이 되면서 급등되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인자 반등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게 맞는 거지 뭐 더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매도했는데 더 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까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안전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냥 매도하는 게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뭐 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최고점에 팔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저는 도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됩니다 저 오늘 이렇게 윤석열 관련주들 조금 빼고는 이렇다 할 만한 관련주들이 좀 보여지진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 자체가 테마로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조금은 이렇게 아래 꼴을 달고 올라왔지만 이게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자리일까?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일까라고 한다면 딱히 또 그게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삼성전자이죠 삼성전자도 지금 이렇게 길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길 아래쪽에 지금 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행인데 무너진다면 추세 하락이에요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지수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보단 사실 내일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죠 내일 지수가 좀 양봉이 올라오고 삼성전자도 양봉 올라오면서 잘 버텨준다면 지수가 조금 더 상향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밑으로 또 추가 하락이 생기면서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하락을 또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질 끌 바에는 그냥 한 번에 그냥 푹 빼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지겨운 장세인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버티기가 좀 힘들 거고 자꾸 새로운 정복을 사야 되지 않을까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요 생각이 복잡할 때일수록 주식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주식에 대한 그 손을 좀 떼버리면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볼게요 지금까지 역할상투자의 문현진 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sciences 그리고 영상은 анс